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 자꾸 이거 밑으로 어떻게 되어서 그런데요 목사님들 뭐 어젯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어디 가다가 제가 여기 여기 단계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 입이 전부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입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아 전향반은 완전히 예수님의 폭발이 완전히 심어져 보는데 마이크를 쭉 가면 안돼요 그래서 큰일 나요 그래서 생각난게 아 이거 작곡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사도 생각나고 목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꿈깍지 예수님의 꿈깍지 예수님의 꿈깍지 예수님의 꿈깍지 예수님의 꿈깍지 예수님의 꿈깍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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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